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덱은요 바로 VIP 신드라 리롤덱입니다 이 덱을 처음 각을 보기 위해서는 웬만하면 초반 빌드업 중에 VIP 신드라로 떠줬을 때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신드라는 2코짜리기 때문에 6렙 리롤을 해주면서 연미복 챔피언 중에 어떤게 잘 떠주냐에 따라서 6렙 조합이 달라지는데 보통 레오나, 불츠, 자이라, 신드라는 고정적으로 가져가주세요 여기에 브랜드로 3연미복, 직스로 고물상, 비전마법사 챙겨주시면 좋구요 혹시나 브랜드가 아니라 탈론이 잘 떠준다면 탈론 삼성을 같이 봐주면서 에코로 암살자와 고물상 받아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스웨인이 잘 떠준다 그러면 스웨인도 삼성작을 봐주면서 그냥 비전마법사 정도만 섞어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신드라 삼성을 볼 때까지 리롤을 계속 해줄거라서 이 코짜리들은 같이 봐줄게 있다면 같이 봐주면 좋은거에요 신드라는 마법 딜러로서 비전마법사가 섞이는 스웨인 정도면 같이 봐줄만 하겠죠 아이템같은 경우는 레오나한테는 원템을 시켜주시면서 가성비가 좋은 각오일 정도 주시면 좋구요 신드라한테는 쇼진 그리고 나머지는 AP 딜템 챙겨주시면 좋구요 혹시 연운 음전자 쪽이 많이 남는다면 자이라한테 성배 하나, 두개, 세개 몇개를 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작을 봐주는거는 레오나, 신드라, 자이라 이 세 마리를 기본적으로 봐주시고 브랜드와 스웨인도 잘 떠주면 봐주세요 그리고 탈론도 잘 떠주면 봐줄만 합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6렘 리롤에서 뭐 자이라 삼성, 신드라 삼성 이 정도를 뽑았다면 이제 레벨업으로 전환해주시면 되는데 레벨업을 해서 8렙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8렙에서도 두가지 상황 정도로 나뉩니다 블리츠는 브라움으로 바꿔주시면 되구요 첫번째로는 5연미복을 쓰는 상황인데 5연미복을 쓰는 상황은 보통 탈론 삼성을 찍었을 때 제리를 같이 섞어주면서 5연미복 써주시면 되고 혹시 탈론 삼성이 안 찍힌 상황이라면 3연미복 기본에 실코와 레나타를 써주면서 사학자를 받아주면 됩니다 저는 사학자를 쓰는 이 버전을 가장 좋아하고요 어차피 신드라와 자이라 그리고 레오나 삼성은 무조건 볼거기 때문에 6렙 구간에 창고가 터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론을 포기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때는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8렙 조합 해주시면 될 것 같구요 이 신드라 덱은 증강체나 순간순간 떠주는 기물들에 따라서 조합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게임플레이를 보면서 초중반 빌드업과 후반의 덱 강화를 어떻게 시켰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돈좋아요 일단 돈 나왔으니까 다 사주긴 하고 이렇게 얼리고 마무리 장갑 어 요걸 먹고 그냥 오 잠깐만 이러면 그냥 신드라 한번 도전? 나와준 김에? 오케이 신드라로 갑니다 그러면 학자쪽도 사주면서 해도 좋거든요 지팡이 좋아요 리포는 필요없어 일단 그러면 요거는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까는 걸로 하고 요거 하나 주자 요거 쇼진의 복원 생각할게요 어차피 직위로 마음 먹었으니까 확실하게 이자도 챙겨볼게요 팔론 스웨인 오케이 한마리 잡은거 만족 이거 그래도 메인은 2코짜리니까 레벨업 조금씩 할게요 요정도 다음에 학자 넣읍시다 이기면 안돼요 어 이기면 안돼 나이스 진짜 살살 맞았죠 거의 안맞은 수준 쇼진까지 완성 자 쇼진 주구요 일단 학자 까지 고련변이가 안뜨게 하려면 지금 까야되죠 흫 비전이 떴네 이거 하나 와 사격의 위치 어디야 제발 아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흫 흫 고르지도 않았는데 어 그래도 제리가 저격수라 다행이다 어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그나마 제리가 저격수라 다행이다 오케이 져도돼 아 여기 이긴거 너무 아쉬운데 연미봉 레오나 촥촥촥 요거를 지금 넣어주고 싶으니까 요렇게 이 친구 팔고 이 친구 팔고 여는 좋아요 신드라 이송 좋습니다 자 스킬 쓰면 이기죠 날려 버려 촥촥촥 촥 촥 레벨업 까지만 해도 될 것 같구요 바이라 바이라 학자 나왔고 거기서 넣을만한게 마법공학이나 경호대 쪽 일단 필요없는거 팔고 마법공학 앞라인이라도 넣어줄게요 공 쓰는 속도가 살짝 답답하긴 하거든요 쇼쇼를 준다면 아마 평타 두세대 있으면 궁을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경호대 스웨인하고 삼성을 찍을게요 시너지 빨로 가자 어차피 화학자 쓰더라도 얘 삼성 안볼거면 나중에 파니까 지금 팔게요 여기서 학자가 뜬거였으면 가져갔을텐데 안나왔으니까 팝시다 자 신드라뿡 네 괜찮아요 자 일단 잘 이겨주고 있네요 지금부터 뭔가 계속 잘 이겨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스줍니다 탈론 여기서부터 6렙 50킵 됐으니까 리롤 조금씩 돌려볼게요 여기까지 요거 혹시 탈론 삼성도 되면은 암살자 섞을거니까 그때 요렇게 하면 되겠죠 한번 볼까 스태틱 일단 스태틱은 안터트리고 날리고 스태틱 터트렸고 스태틱 날리고 스태틱 스태틱 이길거 같은데요 잘하면 이겼다 뻥 졌다 리롤좀 돌리고 브랜드 레오나 여기까지 어 일단 레오나 사고 요것도 사고 리롤 한번 쫙 헉 진짜 몰라 이제 음전자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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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브랜드 팔걸 리롤 리롤 로컨이 잘되네 생각보다 드레이븐은 좀 나중에 살게요 지금 어차피 지금 사봤자 너무 돈이 아까워 마지막 요기까지 자 날려 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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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자 지금 탈론 3마리 신드라 3마리 남았거든요 아주 좋은 상황 4-3 4코이성 선 넘었죠 5-3 각오 일로 갈게요 어 생각해보니까 얘가 연미복이네 잠깐만 저격수 어 요거다 이러면 저격수 넣어도 되잖아요 저격수 8 론 거의 고연포 들고있는거랑 똑같죠 자 그래도 오염미복 제리인데 5코짜리인데 세야 정상 일단 이정도로 삼성장 마무리하는걸로 생각을 하고 여기서부터 덱 강화를 해볼게요 킹중보급 수은용발 그냥 줘 이중보급 받고싶어 드롯 좋았다 얼심 좋았다 와우 확실히 삼성을 찍으니까 베디가 강력해요 사실 신드라가 강력한거죠 조커는 일단 팔겠습니다 암살자를 쓸거면 에코로 쓸 확률이 높긴 한데 그리고 연미복 안뜨면 7연미복 이거 못하거든요 그냥 얘 팔고 얘를 일단 사놔 자 음전자 용발탈론 헉 어 이거 어떻게 할거냐면 그냥 이템 싹다 갈아엎고 싶긴해요 사실상 생각보다 센데 아 왜 얘한테만 날라와 이 친구야 총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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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잘 싸워서 다 팔기가 싫은데요 저 회피가 2등이죠 난 2등 좀 부담스러운걸 엘 에라 모르겠다 시너지충으로 갈게요 난 시너지충 그냥 시너지충으로 가겠습니다 메인딜은 어차피 얘야 요거 짜잘짜잘한템 가져와 팀장도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세요 빵 나이스 되게 세요 던져 허어엉 요거 너무 잘 던졌는걸? 딜로 또? 얘좀 누가 녹여줘 피읍하니 설마 아 피읍하니 설마 하지만 이걸 이기는데요? 암살로 가 일단 한턴 그냥 가보자 암살을 간다?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얘든 얘든 탈론이든 얘든 뭐든 갈아서 완제템 하나를 더 쓰고 싶어요 요거 때문에 되거든요 여기는 거신 두마리라 조금 카운터 아닌 카운터 그런 느낌 여긴 누가 보내준다고 생각하자 돌려서 침장 나오면 되지 오머그가 나오네 오히려 좋아 얘 뺄 수 있고 생각보다 잘 뜨는데요? 폭풍하나 어디갔지? 도망쳐 암재 와우 나이스 이겼나 이긴 거 같긴 한데 상대 6타격 되거든요 이겼다 펑 해불망 오 레오나도 됐다 이거 이겨된다고? 제리야 들어가 여기까지 자 이번 상대 오혁신가 오혁신가 이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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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날려보자 날아가 붕 어 다시 왔어 날아가 붕 붕 붕 좋은데요 자이라 제발 떠주세요 탈론 아니면 스웨인 두마리 하나 둘 떠 하나 둘 떠 여기까지 이번 상대 이 거신 타운터죠 거신 못 띄우잖아요 근데 들 때 데미지는 줍니다 이거 데미지 들어갔죠 여기 이렇게 방금 데미지는 주는데 못 날리니까 딜러한테 딜을 못 보자요 되게 살짝 아쉬운 아 붕에랑 날라오는 거 설마 레오나가 해주나요 오혁미봉 레오나인데 아 리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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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 근데 서풍이 띄워지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 왜냐 안 맞거든요 한턴 살았죠 서풍 때문에 서풍 안 띄워야겠다 살려줘 으악 힘 빠졌고요 이거 이거 사는 거보다 그냥 삼성작 둘 다 노릴게요 빠르게 치크 제리 연미복이다 그러면 7 연미복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드레이븐만 뜨면 여기 드레이븐 넣고 연미복 누구 줘 어 자이라 주고 끝 드레이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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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쫑쫑쫑쫑쫑 쫑쫑쫑쫑 드레이븐 일단 거신이라 또 거의 카운터급인데 너무하네요 그냥 그래도 7 연미복 체력이 800이나 증가 플러스 주문력 증가 이러면 날리면은 붕 데미진 주거든요 안 띄워져도 일단 이겼습니다 제리 오 진짜 몰라요 이제 여길 또 만나 헤헤헤헤헤 신들아 안 띄워지죠 다 예상하거든요 저는 날리면 붕 일단 데미지 세게 한번 줬구요 자 얘들아 보여줘 데미지는 주거든요 붕 이길만 하죠 스턴 한번 먹이고 데미지 주고 아 제발 와 나이스 오우 와 부메랑 와 어? 베이드 신드라덱 요렇게 해주시면 정말 쉽죠 웃음